믿어주신 팬분들께 실망 안겨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. 사회봉사활동 열심히 지들이 무슨 연예인이야? 맨날 갈아입게 알 거 없고 하나라도 빠트리면 알아서 기는 게 좋을까? 당근이잖아. 누굴 속이려고. 빨리 부어! 뭘 쳐다보고 앉았어. 담배 있냐고 CD 같은 것에 남는 거 한 장 있으면 민호! 찍지 말라고! 저 연예인 처음 본단 말이에요. 사실은 제가 오늘 내일 하거든요 개판이네 도대체 이 병원 정체가 뭐야? 이별을 준비하는 거지. 뭐? 임종 직전의 환자들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병원 너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도 어떤 사람한테는 생의 마지막 부탁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어때? 괜찮죠? 우리 한 팀이네요 근데 무슨 날인지 또는 그가 Big Mac에 대해서 썼 звучит한 소식 when I was therein And who will save me If I lost my way And who will save me And who will save me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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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